쥬위야 어떡해 들어와 주세요 들어와 주세요 들어와 주세요 들어와 주십시오 나 읽어줘 쥬위야 읽었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처음 혼자 V 하니까 왜 이렇게 뭔가 떨리지 쯔위다 들어와 주세요 밥 먹었어요 여러분 밥 드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 저희래 제가 지금 촬영장에 있어요 어? 촬영장 있는데 컬렉션 카드라고 촬영을 하고 있어요 나오실래요? 아 안 되겠다 두 분이 옆에 있어요 반만 지금 머리를 하고 있어서요 아줌마는 머리를 머리를 이렇게 바글바글하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보여줘도 되는데? 귀여운 것 같아요 저 진짜 화장을 하나도 안 해서요 정말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화장을? 안녕하세요 안녕 여러분 저는 준비하러 갈게요 안녕 가세요 어... 뭐라고 하지? 저희 이제 곧 아육대 하잖아요 보러 오실 분! 제가 이번에 경기에 나갔는데 연습도 많이 했거든요 처음으로 경기에 나갔는데 많이 떨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보러 오실 분들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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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밥 먹으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아... 되게 많은 원수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데요 개인 브이 언제 하냐고 개인 브이 언제 하냐고 아 머리 해야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어... 제가 머리가 해야 된대요 제가 개인 그 개인 브이 꼭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진짜 약속할게요 정말 5분만 5분만 더 하고 갈게요 머리 하러 가야 되서 머리 하러 가야 돼서 개인 브이는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데 뭘 할까요 뭘 할까요 제가 강아지를 정말 좋았는데 강아지랑 같이 찍고 싶기도 했는데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제 제 인터뷰 브이앱에서 나왔는데 보셨나요? 강아지랑 같이 너는 그거 모습도 나왔는데 너무 귀여워 우리 집에도 숙소 말고 내 집도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는데 한국에 없어서 너무 진짜 보고 싶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치와와랑 골든.. 맞나? 골든 색깔 강아지 네? 걸.. 미트리몬이요? 하튼 근데 사실 다 좋아해요 강아지는 다 사랑이에요 아! 골든 리트리버 똑똑하시네요 맞아 맞아요 지금 6시 반인데 밥 드시고 계시겠네요? 아니에요 저는 밥 먹었어요 다른 멤버는 제가 좀 늦게 촬영을 해서 늦게 왔어요 늦게 메이크업하고 늦게 헤어 했어요 다른 멤버는 먼저 갔어요 숙소로 일찍 끝나서 애견카페요? 개인V 때 애견카페 갈까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물어보고 되면은 저도 진짜 거기서 거기서 개인V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도 다른 손님들이 계실텐데 모르겠다 좀 더 생각해볼게요 아 터널 맞아요 제가 며칠 전에 다현언이랑 같이 영화관 가서 터널 이 영화 봤는데 정말 저는 진짜 재밌었어요 뭔가 주인공 분이 진짜 너무 멋지셨어요 기회 있으면 여러분도 꼭 한번 보세요 좋은 영화입니다 아 그리고 어젯밤에 어젯밤에도 정연언니랑 같이 한강 가서 자전거 타러 갔거든요 진짜 땀 한 시간 반 정도 탔는데 땀 진짜 완전 많이 났어요 시원하게 노래 들으면서 탔는데 짱이에요 진짜 신났어요 아 이제 아 이제 이제 헤어 하러 가야 된대요 여러분 또 볼게요 또 할게요 개인V 약속 안녕 안녕 제가 한글자막 by 한효정